경상북도와 구미시는 경북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선도하는 프로젝트로 어게인 1973 청년드림타워를 정부의 지역 활성화 펀드 1호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천안시청에서 출범식이 개최되었고 충북 단양의 복합관광단지와 함께 1호 펀드로 공식 출범되었습니다. 어게인 1973 청년드림타워는 구미 일산단의 대표적인 노후산단인 구미 일산단 내 근로자를 위한 복합주거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1,239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구미 일산단 내에 취약한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전에는 민간 투자로 시도되었으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으로 접근하여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출범식에는 이철호 도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 이재혁 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하여 직접 사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기업이 못 따라갑니다. 기업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기업인이 들어오면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 안 되는 사업을 그냥 합니다. 물론 국방이나 이런 건 돈 안 되는 사업은 다 해야 되지만 지역에 있는 건 돈 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일시문일 호텔, 호텔을 하나씩 다 만들자. 4차 산업혁명 시대 되면 관광이 최고 산업입니다. 대학을 아이디어 산업 플러스 먹고 놀고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업. 그래서 술도 크게 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술 공장. 안동 소주가 고려시대 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냥 동네 술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 술로 만들자. 그래서 펀드 만들어가 한 5천억짜리 술 공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하면 이제 대한민국은 지방에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부총리 과시대만 일 좀 했구나 하니까 김동일이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언도 잘 했다고 해서 미등이 너무 넘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경상북도의 인구 2070년에 다시 1등 되도록 우리가 1970년대에 서울하고 역전이 됐습니다. 1970년. 100년 후에 2070년은 다시 경북에 1등되는 그런 프로젝터라고 생각하고 구미 사업은 아까 기숙사라고 했기 때문에 뻔한 겁니다. 기숙사 진동. 구미가 우리나라 1호 국가공단입니다. 1호. 그래서 73년에 문 열었으니까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공단을 고도화시켜서 기숙사 잘 만들어서 그 옆에 있는 큰 기업체들이 정말 직원들이 좋은 기숙사에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말씀드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각가지 다 할 테니까 올라가거든 사인 빨리 빨리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지역 활성화 펀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경북도에서 10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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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